안녕하세요. 당공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알쓸신팁 알아두면 쓸데없지만 신박한 팁을 공개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주로 파밍을 하다보면 공간이 부족해 호라드림 큐브에 넣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인벤이 꽉 차고 큐브도 꽉 차면 포탈 타서 상점에 팔기 위해 왔다갔다 하거나 그마저도 귀찮으면 그냥 안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도라에몽 마냥 상상의 주머니로다가 아이템을 주울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가 꽉 찼습니다. 귀도 꽉 찼죠. 인벤토리를 연 상태로 아이템을 집어줍니다. 그 상태로 esc를 눌러 게임 종료를 한 뒤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시작 상태 마우스 커서에 아까 종료전 집어준 아이템이 그대로 집에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알쓸신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